계획변경 청구권은요. 아까 계획보장청구권과는 좀 다릅니다. 물론 일부 교수님들은 계획변경청구권을 광희의 계획보장청구권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요. 계획보장청구권은 기존의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있는 거고 계획변경청구권은요. 기존의 행정계획을 다른 행정계획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그러한 공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.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거의 연결되어 있긴 해요. 왜냐하면 A계획이 B계획으로 바뀌었을 때 원래의 계획대로 해주세요. 그럼 보장청구고 이 계획을 이 계획으로 다시 바꿔주세요. 그럼 변경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맞물려 있다.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. 계획변경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. 특히 네 번째 판례까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.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. 판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 네 가지. 지금 여기 소개된 판례뿐만 아니라 소개된 판례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. 폐기물 철회 허가와 관련된 계획변장 청구권 인정한 거.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거. 이게 지금 시험에서 계속 다 나왔던 거죠. 그리고 도시관리구역 내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계획 위반을 신청하는 거.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. 그런데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. 그게 산업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변경 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.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뜨는 거죠. 이거는요. 법정 모의고사로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모의고사 객관식 지문으로도 많이 나왔어요. 행시든 변시든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. 이 예외 판례를 정확히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는 공권으로서 강연 법규성 사회법성을 찾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.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같은 경우는 실제 판례에서 강연 법규성 사회법성 조문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건 사례에서 한 번 정도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. 계획변경 청구권. 판례만 정확히 익혀갑니다. 원칙적으로 보장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몇 가지 있다. 이 정도.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몇 가지 있다.